거기다 뭐 교동 나들이 이렇게 하고 찍으려고? 응? 교동? 아 홀도 교동 가는거죠? 안주 사러 가요? 안주 창우리? 우리는 창우리에 있어야 돼요. 안주 사러 가요. 안주 창우리에 있어야 돼요. . . . . . . . . 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물 빠지면 저런데 개 있는거 아냐, 바위 밑에. 물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거잖아. 물 많이 들어오고, 영수증이 났고, 영수증이 났고, 영수증이 났고. 그때는 물이 이만큼 끝까지 들어왔어, 집까지. 끝까지 다 들어왔어. 걸리면 끝이다. 여기 들어가게. 균일을. accusation 그 쪽에는 이렇게 마음껏들. 이곳 세 앞에서 꽂아준 다음, 거기oth 빗겨 quase? 여기가ит thatonte. 여기저기도 항상 Dante 쪽에 궁금하더라구요. 와.. 집으로 던지네. 물다발이 작아가지고 잘 안 버리는 거고? 네, 짜끈한 거 같잖아. 짜끈한 거 같잖아. 저기. 아, 이거 원래 맛있게 딱 품이 있게 먹어야지. 딴 사람처럼 먹으면 안 돼지. 이게 홍살콩장 다니는 사람도 이게 문제예요. 잘 먹으면 더 먹으라니까. 아, 이거 다섯 병 내가 가져왔잖아요. 아니, 이거 한 병에다가 20mm 타면 너무 많이 타는 거 아니야? 아니에요. 응? 세 병을 타야 되는 거 아니야? 딱 좋아. 이야, 색깔 변하는가 봐. 엄청 좋아. 이거 저번 전에 높이도 잘 녹아. 아, 군만 넣어가지고. 아, 군만 넣어가지고. 좀 더 먹는데 아직 끝나지. 저번 자니까 이제 흡수도 잘 되고. 어제 손님 오셨는데, 이걸 먹더니. 어우, 진하네요. 딱 하더라구. 어우, 색깔도. 이게 뭐, 이건. 아니, 좋아. 이건 홍삽하고 똑같은 거랑. 상관하고. 네, 색깔 보세요. 어우, 색깔이 완전히. 좋아. 특이기 때문에. 어떻게. 가만 봅시다. 안 돼? 기사. 어떻게 한자. 아니. 운전기사. 아이, 그럴게. 안 보여. 아, 참 눈치 돋어. 기사님 모시고 왔는데. 술 깨지. 있다가. 잠깐만, 이왕이면 여기 탄 거 좀. 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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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드시는 거고 우리 둘쌈 같이 드세요 20g을 한 병에 탔으니까 얼마나 진하겠어요 병 좀 줘보세요 홍삼 사푸림때문에 사푸림뿐만 아니라 거품이 나는거지 한 병에다 20g에 탔다고? 대단하신다 보약이네 술이 아니고 모래주머니를 안 먹어봤는데 한번 먹어봐야겠네 맛있어요 얼른 거기다 식어 얼른 드셔 모래주머니가 뭐에요? 숭어 숭어 해산물에 대해서는 아주 무지랑이라서 일단 먹겠습니다 오가피나물 식당에서 해주는 오가피나물? 우리집 맛 우리집 맛 이럴 때 잘하거나 이거 주묵밥은 어떻게 만든 겁니까? 응 손에다 넣고 주묵을 찌고 주묵을 넣으면 주묵을 넣으면 돼 다 주묵을 넣으면 돼요 색깔도 끝내줍니다 이거 새가면 뭐야? 다음부터 간거 같은데 김 얼른 드셔 뭐하고 안주 안주 나무를 안주 제가 집으로 초대를 해드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찍어도 되겠습니까? 한번 찍어도 될까요?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뭔게 뭔게에요? 참게 아 이게 참게 색깔이 물에 들어왔을 때가 좀 다르구나 감사합니다 고만가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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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접어 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나를 놀라게 하죠 확실할 때 취임새를 주십시오 잡는걸 보니까 그렇군 쉽게 들어가는 것 같아 그때보다 날씨가 조금 좋구만 지하가 조금 넘네 갈매기도 끼룩끼룩 많고 아 아 고등학교니까 한 마리 들어오는 것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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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어때요 의 자 아 으 26 뭐라고 해요 대표 4 아 으 으 뭐 3 거기 또 시간대만 또 이동하는 것에게 아 예 예 예 으 뭘까요 아 으 예 장애해보 모델 가게 해줬어요 어 혹시 찍히면 올리 도 될까요 으 으 아 예 감사합니다 으 아 예 일단 원래는 그림 그을라고 했는데 내가 사정이 생긴 하고 다 망가졌어요 네 다 망가져 가지고 사실 뭔가들이 틀리기 때문에 잘 찍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냥 재미로 많이 올라와 있어요 꽃 한계 대비 어 예 처음 봐 가지고 잡으러 가자 아 아 키워드를 도동 참기 잡이 로야 되고 5 으 으 으 으 우와, 좀 큰 거 같은데요? 대박이야 대박 오, 이건 엄청 큰 거 아닙니까? 어? 대쪽을 더 대쪽? 올 들어오니까 점점 이제 올라갑니다 올해 너무 아프지 않으면 좋겠지 우리 뭐 먹으면 좋겠지 또 쇼고가 돼